이번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배우고 책만들기를 해봐요. 도안을 준비해 주세요. 이름을 쓰고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워 보세요.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워 보세요. 내용을 다 적었으면 마음에 드는 색깔로 예쁘게 꾸며주세요 가위로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오려줄게요 도안의 점선을 따라 반듯하게 접어주세요 도안의 점선을 따라 반듯하게 접어주세요 빗금 부분에 풀칠을 해서 두 개의 도안을 붙여줄게요 도안을 지그재그 접어주면 완성! 여러분도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떠올리며 책 만들기를 해보세요 이때까지는 양파이消éndose 추천해주세요 아멘